SUNMA 그리고 이건 못 구하면.. 완전 이런 이런 싱글 이건 절대 못 구해 이건 진짜 못 구해 못 구하는 거 못 못 못 구하는 거 Greetings 왜냐면? 못 구하니까 당선에 내놓으면 얼마에 걸려요? 헤에이! 아! 어반자카파 존이 일단 여기 어반자카파 존 이게 대박! 이거 대박 아이템 어반자카파 스위트 유 얼마인지 줘봐요 미개봉 뭔 거에요? 찾아보셨어요? 얼마래요? 8,000 아니 잘 검색해봐요 어반자카파 스위트 유 앨범 7,000원이라 아니요 아이씨 LP 500장 한정 23만 원 오!!! 에? 진짜 판매 완료 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멤버들을 잘 그려요 저희 멤버들을 초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건수님 먼저 갑니다 똑같이 생겼죠? 벌써 순일이가 와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권순일. 와, 똑같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권순일. 권순일. 권순일, 권순일. 자, 박용인 갑니다. 자, 용인이. 순일이 이제 Baby, my love. 그날에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번째 카파. 그러면 모델로, 광고 모델로. 아, 조영아 님이 표정이 엄청 다양하시고 네, 맞아요. 제스쳐도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제가 아트다 보니까 네. 이모티콘을 하나 출시해야 되고 이모티콘을 하나 출시해야 되고 너무 좋다. 조모티콘? 조모티콘. 조연티콘. 와. 그럼 저한테 그냥 감정만 딱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감정 딱 해 볼게요. 퇴근하고 싶다. 출근해야 된다. 붉음. 붉음. 와, 너무 좋다. 높으신 분 봤을 때. 와, 이런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와, 너무 좋다. 존경합니다. 일단 마트에 가서 왜? 언니 까치발 들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까치발을 든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아 님, 얘는 찍는 거 보면 어때요? 아, 너무 신기해요. 나는 그렇게 못 할 거 같은데 저 에너지가 어디서 저렇게 나오고 진짜 약간 작은 거인 같아요. 작지가 않은데 어떻게 작은 거인이야. 미안, 미안. 그냥 거인. 미안, 미안. 아, 이제 내려봐. 뭐가?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봐봐, 이런데. 풍경. 왜 이렇게 흐리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휴. 아영아 님이 3KIDS 워낙 나왔었는데 유세 어플 한번 해보고 아, 유세 어플? 아, 여기다 사진 찍으면 돼요? 네. 응. 아빠. 우와! 뭐야? 아역 배우 시켜도 되겠는데? 너무 귀여운데? 너무 이쁜데? 아니, 이거 너무 약간 조금 조작된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애기는 좋아해? 응. 나도 애기는 진짜 좋아해. 애기가 맛있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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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묶어. 왜 자꾸 묶어? 자, 이거 좀 작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현아찡이 주신 선물인데 저희가 조금 특별한 게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한창 코로나 때 저희가 공영도 별로 없고 그럴 때 언니가 이제 저희에게 간식을 선물해 줬는데 그중에 짜파X가 있는데 언니가 여기다가 메세지를 써놨어요. 다이어트하는 나대신 먹어줘요. 유유 써놨는데 언니보다 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먹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 받았냐면 2020년 10월 중에 받았고요. 이거 아끼는 소장품입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안 먹었어? 아, 못 먹죠. 아까워서. 저도 아직 햄버거 있어요. 아직도 햄버거 있어? 남겨놨어. 남겨놨어. 먹었나 본데? 다 먹었어요. 아, 늘 배고파. 어박놀이 아니어도 돼요. 언니 커버했던 것 중에 그 늦은... 뭐예요? 아, 늦은 후에. 그렇게 사랑이 온지 몰랐어 그대여 울기만 했잖아 그런 내 눈물이 너의 가슴으로 흘러 아파하는 널 나는 밀어냈었지 이제야 알겠어 너에게 기대어 울던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나를 그날 내 이름을 묻지 않고 내 취향도 모르는 듯 스쳐갈 뻔했던 스쳐갈 뻔했던 하찔의 지금도 전부는 누군가로 남았다면 우리 사랑의 크기만큼 아니 그 이상의 그 이상의 그 이상의